안녕하십니까 옛것을 무시하면 새것에 속을 것이다 홍보실장 선배입니다 최근에 저희 산림 마을에는 꽃망울이나 잎새 봉우리들이 나무에 엄청 많이 뿌려졌어요 아마 다음주쯤 그 다음주쯤 되면 실제 봉우리도 터지고 꽃 봉우리도 터질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정말 저희가 그런 장면들을 볼 거라고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월 3일 날 있었던 19기 하티 4회차 모임에 참석했었던 거 거기에 대한 소감을 좀 전해드릴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에 참고하고 나서 도백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화두가 가슴소에서 올라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제가 고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바로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우리 산림 마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런 질문을 하고 안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얻어 가시는 것도 많으시고요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러고 보니까 어제 462기 깨기 경축이 있었거든요 바로 어제요 바로 몇 시간 전이네요 그때 이제 광우님께서, 광우도마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깬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외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 닿았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보시다시피 20년 내에 스웨이타도 버리장포 입고 있고 있고 정말 겸손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질문이 떠오른단 말이죠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어떤 게 잘 사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고요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잘 살았다고 얘기하면 글쎄요 제 친구 한 명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너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구나 처절하게 살았구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잘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의문은 계속됐죠 그런데도 항상 그랬듯이 처절하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 질문을 계속 어디 한 곳에다 치워버리고 또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3월 3일 날 하티 모임에 제가 삼성을 했을 때 도반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다시 이렇게 쓱 떠오르는 거죠 가슴에서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다가 아침 회사 선생님께서 소비자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속 소비자로 살 건지 광고에 노예로 광고가 주는 그런 삶을 살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수련 프로그램 몇 번 거치신 분들은 자주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요번에 하티 모임 때 들은 게 수련에서 들은 게 세 번째인가 그래요 그만큼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저희 도반님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요거 사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고 내 삶에 맞게끔 내 자식들이 나중에 제 아들이 커서 사는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따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하티 모임하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나라는 의문이 또 들더라고요 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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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 자체가 그렇게 나는 나는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을까요 하라고 뭐 했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그것도 보면 깨게 됐대요 우리가 듣는 생각 생각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말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주인으로 살 건지 머슴으로 살 건지 그 말들이 그 말들이 지금 제 가슴에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어제 또 아침에 살 그 360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렸던 것 있죠 그 내용도 그것이 않습니까 주제가 주인으로 살 건지 모습으로 살 건지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들을 많은 사장님이나 대표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의식 수준이 낮은 사장님들은 그 주인의식을 가자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은 내 가게인데 직원인 니가 마치 너 것인 것처럼 깨끗이 청소하고 매출 올리빵 같은 생각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그 아침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주인의식을 하고 급이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가게나 장소가 장소에 대한 주인을 얘기하는게 아닌거죠 나에 대한 주인 나를 이 세상에 이 사실세계에 나타난 나에 대한 주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려는게 아닌가 제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느낌이 들었고 거의 또 지금 정도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달 말에 저 살아가기 수련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때 또 그 의무를 이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의무를 안고 제가 수련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을 좀 보면 답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참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게 이게 참 괜찮은데 참 좋은데 어떻게 홍보를 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렇게 상품 후기를 전달해 주는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정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잠깐 수련에 들어가든 실제로 수련에 참가하든 그런 후기들 될 수 있으면 좀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